자, 이제 벌써 6월 중순, 참 세월이 빠릅니다.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그렇게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이제 친위부대,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친위부대지 않습니까? 제가 일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에게 빚을 진 자들의 모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인 거죠. 그냥 공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당이기도 한 거죠. 이제 이재명 친위부대가 앞으로 이제 이재명 씨를 대통령으로 어떻게 이제 옥립해 나가느냐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한국의 앞날을 결정하는 데도 크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이제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뭐 재판이 뭐 7개 제목으로 지금 혐의를 갖고 진행 중인데 어떻게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가능성도 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 이 사법 리스크 정도만 피할 수가 있으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선거를 다 이렇게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친위부대가 이제 뭐 아주 격렬하게 활동을 하겠죠. 때로는 협박도 할 것이고 때로는 시비도 할 것이고 때로는 법도 통과시킬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반드시 그냥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렇게 하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사이래로 아주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 달 정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재명 씨가 하고 다음에 이제 이재명 씨가 된 다음에 조국을 사면해 가도 다음에는 조국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완전히 우리 세상이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쭉 해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10일 총선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대단히 중요하지만 검찰 출신의 한동훈 씨나 윤석열 대통령은 다 이제 거기에 굴복을 한 거니까 이 문제를 진중근 교수가 아주 정확하게 글로 정리했네요. 정치적 입장은 뭐 자주 다르고 이렇지만 진중근 교수가 굉장히 스마트하죠. 진중근 교수가 정확하게 앞으로 한국당에서 벌어지게 될 일을 이렇게 짚어가지고 이야기를 정리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은 뭐 가끔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그래도 그 양반이 갖고 있는 통찰력은 우리가 수용할 만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진중근 교수가 갖고 있는 이재명 친위대가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한국의 정치 지형도를 바꿔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설을 오늘 한 번 정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학 교수들이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제 휴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휴진을 하려면은 현행 법규상 휴진 조정 절차 같은 것이 사무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고 그러나 서울의 빅파이브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그런 정원 증가 문제 등을 비롯해 가지고 정부의 의료개혁 조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에 거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금 가장 현안 과제가 되어 있는 이 전공의들 복귀 문제 전공의들이 이제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이 의정충돌이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전공의들은 이 천명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를 원위치에서 다시 검토하자 그리고 협의회 같은 걸 구성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를 시켜야 되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윤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고 그 양반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앞으로 윤정부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매듭을 지을지는 저는 저도 뭐 그렇게 감이 잘 안 오네요. 의정충돌의 평행선은 해결될 거의 기미가 없는가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오늘 한 작가께서 이제 이렇게 가치관이 붕괴가 되고 또 선악과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붕괴가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에세이를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뭐 이거는 이렇게 선택을 개인이 하면 되겠구나. 시사 문제에 좀 거리를 둘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조금 관심을 가지지만 개인적인 그런 삶에 몰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에는 그 카이스트에 대단히 여러분들이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김정호 교수 외에 아주 이렇게 참 한국의 반도체가 발전되어 오는 들은 카이스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대가들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부분을 한 번 오늘 짚어보겠는데 이게 제가 이제 반도체 부분을 많이 다루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 치고 굉장히 이 투자가 아주 대단히 수익률이 높고 대단히 흥미로운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을 좀 이해하는 것은 뭐 두루두루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대가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ai 반도체가 하드웨어상으로 완전히 그냥 한 획을 끊는 현재와 같은 그런 작은 공간에 수많은 그런 트랜지스트를 집적하는 그것이 이제 한계에 봉착하면서 완전히 하드웨어적으로 그런 소위 한계를 무호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돌파하는 그런 새로운 반도체가 뉴로모픽 반도체네요. 뉴로모픽 반도체가 이제 제한이 되고 이미 또 상용화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시험작들을 이제 미국의 주요 국립연구원에 이렇게 납품을 해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은 이 뉴로모픽 반도체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주 전문가들의 피해가 부족하더라도 저도 이제 공부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렇게 답답한 세상에 시사 문제만 다루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친 세계니까 이렇게 열린 세계를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세계를 계속 다루게 되게 되면 숨통도 트이고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시사 문제 외에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저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속 성장해가는 그런 성장하는 방송 이런 부분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